다큐 미니시리즈 로봇극장 테슬라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옵티머스씨 꿈에 그리던 직장이지만 몸은 천근만근 그냥 걷는 것도 힘겹게 느껴진다 후들후들후들거리는 달이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는데 아이고 상자에 옮기는 데만 한 세월이다 과연 옵티머스씨는 정직원 전환의 성공에 계속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율주행차로 익히 알고 계실 테슬라가 만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2023년 연례 테슬라 주주총회 자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업데이트 버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에 대해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가 아닌 로봇에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와 모두가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는 전기차가 아니다 옵티머스다 바로 이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테슬라는 왜 하필 인간과 닮은 로봇 즉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는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바꿀까요? 현 상황부터 조금 먼 시점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미래도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생각해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자 옵티머스 대체 어떤 로봇이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먼저 외관부터 살펴봅시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게 사람과 정말 유사한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신장 172cm, 몸무게 57kg, 운반 용량은 20kg 모르고 들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신체 조건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수준이죠 진짜 약간 사람 프로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람처럼 보이는 요소는 바로 이 두 다리와 두 팔 그리고 I love you 수화까지 가능한 열 손가락 거기에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대화형 인터페이스 화면도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얼굴처럼 말이죠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을 왜 이렇게까지 인간과 비슷하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이 로봇이 특정 기술이나 동작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짜 사람들이랑 협동을 하거나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려다 보니까 사람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이 된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린다고요? 영상을 보시면 로봇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서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는 게 조금 더 특별하게 와닿을 겁니다 이 테슬라에서 공개한 영상을 통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진짜 사람이랑 더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 영상 속에서는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옵티머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좀 떨림이 있고 막 느리죠 걸음이 방금 태어난 망아지 마냥 후덜덜덜덜덜 아장 아장 이렇게 걷고 있지만 두 손으로 상자를 들고 책상 위에 얌전히 올려두기도 하고요 책상 위에 뿌린 물뿌리개를 다섯 손가락으로 감싸주고 들어 올린 다음에 정확히 화초를 찾아서 물도 줍니다 손목이나 팔이 꺾이는 게 또 제법 자연스럽죠 심지어 옵티머스는 또 다른 옵티머스를 조립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손가락들을 움직여서 손을 풀어주더니 곧 팔 모양의 부품을 듭니다 그것도 한 손은 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밑을 받치는 모양으로요 이건 진짜 안정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부품을 잡고 이동한 곳에는 조립을 하고 있는 옵티머스와 조립을 당하고 있는 옵티머스가 있네요 로봇이 로봇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까 약간 의사 같지 않나요? 사람이 또 사람 이렇게 사람 팔 고치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상사하니까 이상해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처럼 옵티머스 로봇이 로봇 팔을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앉은 채로 조립되고 있는 오른쪽 옵티머스한테 마지막으로 들고 온 팔 부품을 달아주려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조립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려는 것 같은데 이 공구를 드는 손의 움직임도 정말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감싸주는 움직임도 좋은데 이렇게 검지 손가락만 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확실히 와닿으시죠? 이 다양한 움직임을 보셨다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사실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작업 현장에서 반복 작업만 하는 휴머노이드를 상용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로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걸까요? 테슬라의 목표는 바로 가정용 로봇 시장입니다 로봇이 단순히 작업 현장에서만 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요리도 하고 노인도 돌보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로봇과 공존하는 날이 오게 되면 20년 전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영화 아이 로봇 기억하시나요? 이 아이 로봇 속 세상과 비슷한 풍경이 될지도 모르죠 슈퍼마켓을 갔는데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침부름을 하고 있고 요런 풍경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걸로는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녀석이 알아서 잘 돌아다니고 축적된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이용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을 이 옵티머스 로봇에 적용했습니다 로봇과 자동차의 만남이라 뭔가 트랜스포머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니고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하는 데이터 축적과 AI 기반의 분석 능력을 이 옵티머스에게도 적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잘 적용이 된다면 로봇마다 각각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에 맞춰서 진화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같은 모델이어도 소유주의 성향이나 쓰임새에 따라 다르게 진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정말 영원한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반려 로봇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테슬라에서도 옵티머스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대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서 5년 내에 상용화하는 게 목표라고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꽤 열심히 막대한 리소스를 들여서 개발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판매가도 이미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은 옵티머스 가격을 전기차보다 저렴한 수준인 2만 달러 미만 한화로는 약 2,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만 진행된다면 정말로 멀지 않은 미래 테슬라가 기대하는 것처럼 로봇을 선물로 주고받거나 사람 대신 로봇을 고용하게 되거나 이런 날이 오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테슬라가 제시하는 청사진이고요 아직까지는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옵티머스는 겨우 이제 프로토타입을 넘어선 수준이고요 몇 년 안에 진짜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죠 가정용 로봇 시장 자체도 확장과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가정용 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 너무나 좁고 성숙하지도 않은 데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비용, 기술, 그리고 정말 이 소비 심리가 생길 것인지 라는 것까지 넘어서야 할 산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로봇 청소기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써야겠다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정말로 발생할 것인지 일단 소비자가 있어야 시장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기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다른 출시 계획들도 조금씩 미룬 사례가 있죠 이미 일단 저는 일론 머스크를 그리 신뢰하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불쑥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등장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고된 노동에서 해방돼서 상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질 높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좋은 변화만 생기면 좋겠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늘 예상처럼 사람을 이롭게 하고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상 못한 문제들이 항상 있었죠 늘 그랬듯이 이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상용화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문제들을 낳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서 한참 화제였던 영상처럼 로봇이 과로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로봇도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자동차세처럼 로봇세를 납세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로봇을 고용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흔해지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될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법이나 윤리기준이 생기면서 사람들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또 실제로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자고요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 해결책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휴머노이드와 함께하는 미래는 어떤지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세요 옵티머스가 또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진화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또 전해드리러 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전자기기 리뷰와 IT 소식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 본부 거의 다 habt 5회 각각의